한 번 주고받고 하죠. 기산영수 한 번 더 하고 해도 돼. 왜냐면 뒤에 방자 분보특구를 다 배우지 못해. 조금밖에 못 배우니까. 기산 시작 기산영수 편본곤 서부 허윤돌곤 채석강 명월 야금 이적선도 돌곤 척병강 주야원은 소동파도 놀아있고 시상위의 오류촌 토연명도 놀고 상산어파도 띠던 사우선생도 놀았으니 내 또한 호엽사라 동원돌이 변시춘 동원돌이 아따 관장 더워 죽겄는데 그냥 동원돌이 변시춘 동원돌이 변시춘 안이 놀고 무엇더리 안이 놀고 무엇더리 잠말 말고 일러라 잠말 말고 일러라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오시면 대강만 하려리다. 동문방 나가오면 선원사가 좋사옵고 서문방을 나가오면 관왕모를 모셔있어 관왕모를 모셔있어 망고 영웅이 어제련 듯하옵고 북문방을 나가오면 교룡산성 대보암이 좋사옵고 대보암이 좋사옵고 나문방을 나가오면 광안루 오작교 영주가기 강안루 오작교 영주가기 삼남의 제일 누로소이다 제일 좋은 누각들이라는 거예요 다 누각 이름이잖아 삼남의 제일 누로소이다 예 네 말을 들어보니 광안루가 좋을 듯하구나 그곳으로 구경가자 낙위안장 지어라 예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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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한번 놀러가도 쉽지 않아 옛날 사람들 방자 분부 듣고 방자 분부 듣고 방자 분부 듣고 붐부 듣고 방자 분부 듣고 시작 방자 분부 듣고 각이 난장을 짓는다 각이 난장을 짓는다 굿굿굿 각이 난장을 짓는다 가지난장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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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난장을 짓는다 가지난장을 짓는다 이게 빰 빰 빰 빰 빰 빰 그냥 느짓하게 가는 자진몰이야 방자 분부 듣고 방자 분부 듣고 분부 듣고 가지난장을 짓는다 가지난장을 짓는다 홍영자고 홍산우편 홍영자고 홍산우편 자 이거 쉽지 않아 홍영자고 홍산우편 홍영자고 홍 하나씩 홍영자고 홍 이게 지금 두 박자가인가요? 산우편 산우편 이게 한장가냐 홍영자고 홍 산우편 홍영자고 홍 홍영자고 홍 자고 홍 자고 홍 홍영자고공산우편 이거야 홍영자고공산우편 시작 홍영자고공산우편 오간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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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흡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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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못하니까 황금넉 그냥 그렇게 한거야 오간금천 황금넉 오간금천 황금넉 오간금천 황금넉 오간금천 황금넉 그렇죠 빰빠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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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간금천 황금넉 이렇게 한거야 시작 오간금천 황금넉 그렇죠 이 노래가 쉽지 않죠 세 번째 박에서 황 황금넉 이렇게 해서 네 번째로 간거야 황금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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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쉰 박이 더 길어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간다고 했죠 그 빰 긴 박에 쉬고 짧은 박에 빠에 저기 뭐야 황이 나왔던거야 그러면 뒤에께 금이 길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저기 뭐야 뒤로 당겨진 느낌이 있잖아 이런게 박자 묘야 이 늦은 잦은 머리 이런거 굉장히 어려운거야 오간금천 황금넉 시작 오간금천 황금넉 그렇죠 방자 분부 듣고 espera 네 분부 듣고 불부 적고 가진 한 장을 짓는다, 가진 한 장을 짓는다. 홍영자 고공산 옷편, 홍영자 고공산 옷편, 오간 금천 황금늑 청홍사 고운 굴렙 청홍사 고운 굴렙 상무 물려 덮뻑따라 상무 물려 덮뻑따라 상무 물려 덮뻑따라 상무 물려 덮뻑따라 앞뒤 걸쳐 질끈 매어 앞뒤 걸쳐 질끈 매어 그러지요? 거기까지만 해요 방자 분부 듣고 가진 한 장을 짓는다, 가진 한 장을 짓는다 공영자 고공산 옷편, 공영자 고공산 옷편 오간 금천 황금늑, 오간 금천 황금늑 청홍사 고운 굴렙, 청홍사 고운 굴렙 상무 물려 덮뻑따라 상무 물려 덮뻑따라 앞뒤 걸쳐 질끈 매어 앞뒤 걸쳐 질끈 매어 앞뒤 걸쳐 질끈 매어 앞뒤 걸쳐 질끈 매어 방자 분부 듣고 가진 한 장을 짓는다, 가진 한 장을 짓는다 공영자 고공산 옷편, 공영자 고공산 옷편, 공영자 고공산 옷편 공영자 황금vania о havia음 홍영자 고공산 옷편, 공영자 고공산 옷편 공영자 고공산 옷편, 공영자 황금즈 공영자 고공산 옷편, 공영자 고공산 옷편 청홍사 꼰불래 상무 물려 덮뻑따라 앞뒤 걸쳐 질끗매요 앞뒤 걸쳐 질끗매요 방자 문부 듣고 가지는 시작 방자 문부 듣고 가진 한 장을 짓는다 가진 한 장을 짓는다 공영자 고공산 우편 오간 금천 황금흡 청홍사 꼰불래 상무 물려 덮뻑따라 앞뒤 걸쳐 질끗매요 앞뒤 걸쳐 질끗매요 앞뒤 하면서 미리 다 올리지 말고 앞뒤 걸쳐 앞하고 뒤하고 음이 3도 차이가 무려 있는데 앞뒤 걸쳐 질끗매요 앞뒤 걸쳐 질끗매요 앞뒤 걸쳐 질끗매요 오늘은 세탈이 형이 뛰읍시다 안 뛰고네 거기 너무 늦게 가게 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세탈이 형 배우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